어느 분이 말씀을... 장사리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같은 날 펼쳐진 장사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당시 전투에 투입돼 희생된 772명의 젊은 학도병들의 이야기가 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씨는 복근도 월드 스타 남네요 비씨는 복근도 월드 스타 남네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음식은? 호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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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한우 조지이즈의 남다른 한우사랑 아버지께서 텍사스에서 직접 소를 기르신다고 하네요 한국을 찾아준 두 대를 위해 연애가 중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은요 바로 한국의 전투 음식인 떡인데요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한국의 전투 metabol operation 그러니 한국인 fans 고맙습니다 제가 모르는ισcent에 대한 감정이 ker한다고 생각했다 손을 감사드리고 싶던 저는 이 영화 중앙이 그렇군요 915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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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가지년의 역 활동으로 하여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 magaz에는 사랑해요 연애가 중개는 앞으로도 하트